전국 소각시설의 18%가 몰린 청주에 대규모 소각장이 추가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건축허가 취소를 두고 행정소송을 벌였던 청주시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패소해 또다시 허가를 내줘야 할 판입니다.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일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D사가 청주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시가 내린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절차상 이유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는 건 위법하다며 업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D사가 추진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은 허가 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이 94.8톤, 건조시설이 200톤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주지역 민간폐기물 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게 됩니다. 대법원이나 법원 쪽에서는 또 다른 논리로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논리에 대해서 조금 다시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시는 올해 청원구 부기면 또 다른 업체와 허가 취소를 두고 행정소송에 나섰다가 항소심에서 역전폐했고 오창 후길이 소각시설 건립을 두고도 마찬가지로 패소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신증서를 막겠다며 법정 공방을 불사했던 청주시. 그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잇따라 인정받지 못하며 속절없이 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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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